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일단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보고요. 과연 어떤 부분이 시장의 문제점일지 일정들 체크해보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식 캐스터 연희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일정 한 번 살짝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상당히 발표가 좀 월요일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지나가면 미국 쪽에서도 실적 발표, 국내에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실적이 사실상 이런 하락장 속에서 좀 도움이 되어줄지 이런 일정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좀 살펴볼게요. 사실 금요일에도 검은 금요일이다 하면서 증시 많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은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만큼 지금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심각한 건지 미국에서 서비스업 지수도 이제 오늘 발표가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좀 소개해 주세요. 지난주에 검은 금요일 이후에 그래도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되면 분위기가 약간은 반전될까 싶었지만 오늘 뭐 4년 만에 처음으로 또다시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오늘 뭐 사실 실적을 의미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고용 악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7월 제주업 PMI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제주업 지수에 대한 세부적인 코멘트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ISM과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서비스업 PMI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지난 날 6월 달에 발표됐던 지표의 경우에는 두 기관의 약간의 발표된 지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ISM 같은 경우에는 48.8로 나오면서 50 밑을 밑돌았기 때문에 이제 위축세를 보였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했던 지수로는 55.3을 나타내면서 확장 국면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S&P 글로벌에서 예비치를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때도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S&P 글로벌에서 이제 발표를 되고 있는 지수보다는 ISM 쪽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신뢰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ISM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부터 위축과 확장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우리가 약간은 이 지표만을 통해서는 판단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로 봐서는 미국의 경제가 위축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조업 PMI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주문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우리가 조금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앤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사실 이제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미국에 많이 이제 투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자금들이 이제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유동성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라던가 채권시장을 이렇게 상승시켜뒀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동성도 거치게 되고 주식시장이 조금 더 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시장까지도 더욱더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침체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침체가 큰 원인이 또 한 가지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수들이 계속 미국의 경제 침체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방금 살짝 또 앤케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유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점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도 방송 전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엔저가 약간은 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앤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부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각국들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차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일본에 있는 저금리를 활용해가지고 값싸게 앤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게 빌린 앤화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금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차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국채 매입량을 줄이겠다라는 동시에 이제 이례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저가 어느 정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추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싸게 앤화를 빌렸던 자금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엔케리 청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국채 매입량도 같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엔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카드를 꺼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그날 이제 일본 앤화 상태를 좀 보자면 이날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엔화를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발표가 되기 전날의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5.1엔대 환율을 볼랐다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152엔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직후에는 엔달러 환율이 154엔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일본은행 총재가 앞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라든지 물가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전망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계속 금리를 인상해 나갈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시장 제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에 대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기면서 달러 매독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에는 엔화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46엔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금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회엔 환율 역시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100엔당 이제 900원대까지 다시 오르면서 엔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엔화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텐데 이게 또 글로벌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차가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케리 트레이드 지수 역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엔케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투자한 해외 자산 규모가 아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하고 있는 규모만 하더라도 한 이경 6,700조 원에 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엔케리 청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엔화의 급격한 추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악화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미국 채금리의 하락세는 물론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엔화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은 140엔대에서 점진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일본의 엔화 지위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4분기로 갈수록 미국의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정치적인 특정을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위험해피 성향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이 제한이 된다면 엔화는 단기적으로 140엔대에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4분기 이후부터는 엔화는 달러당 한 150엔대 부근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증권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규모로 청산이 되려면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만 그 속도는 사실상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지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를 완만한 속도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엔케리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규모로 청산이 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청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상황은요. 대외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격적으로 청산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엔케리 자금이 지금까지 크게 청산된 게 총 3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차례가 다 외부적인 대뇌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3차례 크게 청산이 됐었는데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동반이 되면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금냉과 같은 이슈 속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엔케리 자금은 추가적으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미리 반영을 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행이 워낙 오랜만에 또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6월 관련된 의사록이 좀 나왔는데 일본은행 측에서도 이미 엔저로 인플레 위험이 많이 커졌다.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또 써놨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제로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엔케리 트레이드 물량에 대한 청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살짝 눈을 돌려서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 NC소프트 실적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도 요즘 종목별로만 굉장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의 주가를 조금 살펴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나름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간은 엇갈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해외 매출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 IP를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거대 신작을 출시하고 있다. 이럴 때 주가 모멘텀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전략도 부진한 주가 흐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가량 하락하면서 전체 게임 시장의 규모가 좀 축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4%대 성장하면서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던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최근에 상장했던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과 비교해서 주가 흐름을 본다면 그래도 견조한 이익과 주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먹거리라든지 앞으로의 이익 개선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게임주구들 같은 경우에는 MMORPG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기로 사용하는 콘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글로벌 성장 기회를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콘솔 게임의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개발 기간이 최장 한 1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콘솔 게임이라는 시장 자체가 약간은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는 콘솔 기기 보급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콘솔 비율이 국내는 지금 한 5%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글로벌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는 28%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사들이 콘솔 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동일한 게임을 PC에서도 다른 기기에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국내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콘솔 게임에 있어서 개발력을 검증한 기업들은 그래도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 시프트업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조금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요. 배틀그라운드가 가장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의 안정적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2분기에 진행한 뉴진스랑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자 수도 좀 높이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여러 개가 출시가 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작에서도 반응이 좋으면 지금과 같은 게임주들 중에서도 크래프톤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추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 이야기까지 종목별로 함께 이슈들 들어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